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어 12만 1642마리를 잡았구요. 메소는 15억 9천 8백 4만 5천 27 칠 일원입니다. 젬스톤은 43개를 먹었고 사냥 역시 한거와 같이 물약수가 되게 많아지지요. 주문의 흔적도 먹고 아 심벌은 더 먹었었는데 딱히 없군요. 아 물방울석이 이제 등장했습니다. 물방울석 2개 3개 3개 먹었습니다. 아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